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스파이 활동을 증대하고 있다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정권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레이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전 세계 위협을 주제로 한 하원국도안보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 확대를 지적하면서 특히 스파이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레이 국장은 그러면서 FBI가 북한의 위협 행위자 집단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국가에서 북한의 위협 행위자 집단과 협력하는 자들을 체포할 경우 이는 책임을 묻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기술과 전술 등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파악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레이 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북한 등 적성 국가들은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안보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참석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도 북한 등 저국들의 사이버 위협의 악영향을 지적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특히 북한 등의 랜섬웨어 공격은 미국의 금융기관과 병원, 전력망 등 사회기반 시설을 겨냥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대혼란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불화를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공공기관의 신뢰를 약화시키기 위해 사이버 생태계를 악용하고 있으며 이런 사이버 작전은 모든 미국인과 세계인들의 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UANews 이종입니다. VUANews 이종입니다. 감사합니다.